한글자막 by 김태우 한나영 여긴 웬일이야? 나? 일이 좀 있어서 그러면 너? 어, 나도 누구 만날 사람이 좀 있어서 그래, 난 미팅이 취소 같다네 나 먼저 갈게 나영아 너 너 잃어버린 어머니 부사장님 맞지? 만난 거 축하해. 축하한다고? 내가 회사를 급하게 나오게 되면서 너한테 그 얘기를 못해서 마음에 걸렸었어. 너하고 나 그동안 안 좋은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 말은 진심이야. 부사장님 정말 좋은 분이셔. 너희 친어머니가 부사장님이라는 거 알고 정말 잘됐다 싶었어. 우리 천사원에서 자라면서 낳아주신 분들 정말 많이 그리워했었잖아. 축하한다, 나영아. 그래, 고마워. 그럼 난 바빠서 이만 갈게. 축하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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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해.